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찡한. 가족들을 위한 시간으로 효도송 특집을 마련했고 효자 탑7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 영탁은 어머니 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더불어 이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곁에 있어주시는 우리 외할머니. 큰 외삼촌. 작은 외삼촌. 이모까지. 부모님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쁜 게 조금 지나가면 가족여행 좋은 곳으로 가요.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감사합니다. 나는 뭉클한 오프닝 인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사랑의 콜센터 전화 연결이 시작됐고 경기도로 통화가 연결되자 신청자는 제가 지금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영탁님이요. 라고 말하자 김성주는 콩닥콩닥과 콩닥콩닥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물었고 신청자는 콩닥콩닥은 사람 사람에게도 뛸 수 있는데. 콩닥콩닥은 영탁님한테만 뜁니다. 라며 영탁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자 신청자는 영탁님 꽃 생일인데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라 첫 인사를 건네 붐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시작해 모든 멤버들이 영탁 옆으로 모여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신청자는 저 옆집 누나를요. 옆집 영탁으로 계사해서 불러주시면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멤버들은 와. 재밌겠다. 라며 반응했고. MC 김성주는 혹시 옆집 오빠는 안되겠습니까? 라 물어보자 신청자는 아니 그 오빠실 아니 그 오빠 말고요. 라고 격하게 반응해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됐고. 오늘 특집의 사연으로 효도받을 분을 묻자 신청자는 제가 작년 올해까지 힘든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 힘들 때 미스터트롯 보면서 영탁님 노래 듣다가 영탁님 팬카페 들어가서 언니들하고 되게 좋은 인연을 맺어서 힘들 걸 되게 많이 잊었어요. 라며 영탁을 통해 만난 인연에 영탁에게도 감사하지만 함께 힘이 되어준 팬들에게도 감사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말했다.